여기는 삼포해변입니다. 삼포해변. 여기는 삼포해변이구요. 섬들도 이렇게 보이네. 저쪽의 자작도해변. 서핑하는 사람은 이게 좀 보이고, 저 섬에 카약을 타고 저기 한번 가보면 됩니다. 이 차는 저기 있습니다. 아야진에 갔는데, 아야진이 그냥 완전 꽉 찼습니다. 아야진이 꽉 차서 아야진 옆에 있는 백도, 그 다음에 자작도, 여기는 삼포. 이렇게 소나무, 캠핑하는 사람들 좀 있네요. 캠핑카들. 캠핑카들도 보이네. 저희가 머물고서 그 회 꺼냈어? 회를 냉동실에 놔서. 밑에 내려놨어. 안 얼었어? 저 차들 다시 왔다. 저 차들 다시 왔어. 저기 한마디 돌아서 온거야. 여기도 괜찮다. 여기도 괜찮다. 여기도 괜찮은거 같죠? 여기도 괜찮은거 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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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를 어떻게 얻게... 차를 어떻게 해... 어가lia가.. 차를 어떻게 낼까..? 차를 어떻게 낼까...! 차를 어떻게 낼까...